종교법인 신요엔이 전쟁과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하와이 등롱띠우기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은 지난 24일 일본 도쿄 다치카와시에 위치한 총본산 종합도량 응현원과 미국 코놀룰루시 신요엔 하와이 정사에서 이원 동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신요엔 하와이 정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전쟁과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들의 극락왕생과 세계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신요엔 총본산 이토 신소원주는 세계가 코로나의 어려움에 직면해 고통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희망과 광명의 빛이 담긴 등롱을 통해 모든 희생자들이 극락왕생하길 기원했습니다.